어흑 4 5 벼락지어야 돼 저거 어디갔냐 야 그게 그냥 끝났어 아니 뭐한거야 왜그래 다들 다들 왔어 빡쳤나봐 마 넌 제대로 안하려고 이제 서로 싸우면 안폭축으로 자리 좀 뺐지마 너 이럴줄 알았다 동방을 이렇게 싸운다고 야이 주황스레기 야이 주황스레기 야이 주황스레기 야이 주황스레기 나이 주황스레기 나이 주황스레기 나이 주황스레기 야이 주황스레기 야하 야이 주황 개새끼 야하 넌 넌 넌 내가 기억한다 DSKM 어허 어 어 저리가 저리가 정의구현 정의구현 했다 자 다시가자 어디였다 좋아하다 정의구현 이래야 정의구현 난 착한 방장이니까 하하하하 내부해자가 내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배럭을 여기다 지켰어 여수빈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해결해 주황스레기 아멘